자 무려 실시간으로 동적 거의 3만명이 넘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여자랭킹 1위 김은지와 2위로 내려온 최정구당가의 최종국입니다. 닥터지 여자체국의사 결정전 최종국 김은지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구요. 요 대국 첫수부터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이번 닥터지는 흑번을 잡은 쪽이 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흑을 누가 잡느냐가 되게 관심사였는데 돌을 가린 결과 김은지 선수가 흑을 잡았어요. 자 김은지 선수는 늘 그랬듯이 양화점 다섯번째 수의 3-3 일명 김은지 포석이죠. 이걸 들고 나왔구요. 자 막고 미니까 여기서 이렇게 늘었는데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여길 밀었는데 약간은 이채롭긴 합니다. 이 형태에서 김은지 선수는 날일자 또는 한 칸을 가장 많이 둬요. 이렇게 되면 요런 그림이 나왔고 실제로 최정 선수와의 바둑에서도 이런 바둑이 나온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 갖다 붙인다던가 여기 걸친다던가 이런 포석인데 오늘은 그냥 밀었어요. 잘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뒀고 뭐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죠.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 최정 선수가 입구자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일자를 김은지 선수가 두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협공을 하거나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칸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붙이면은 아마 요렇게 치받고 이렇게 이런 이 형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구자를 갖죠. 이건 무슨 뜻이냐. 막아주면 다시 요 형태로 돌아가겠다. 이 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김은지 선수도 그게 싫으니까 반발을 했고 백에 밀어서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변화도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두텁게 정리하고 서두르지 않죠. 이 바둑 지면 끝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신중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걸쳐가니까 또 날일자. 뭐 이런 것도 예전 같으면 무조건 하나 두고 협공하고 이런 게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두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최정 선수가 그 특유의 최정 특유의 중앙바둑 여서부터 나옵니다. 최정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감한 선택을 최정 선수가 합니다. 어깨를 짚어서 밀면 손을 뺄 수도 있고 한 칸을 정도 띄어서 계속 중앙쪽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러니까 최정 김은지 선수도 손을 뺍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띄어들고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 네 오늘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수가 나와요. 가장 파격적인 수. 여기를 어깨 집는 수로 나오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추천수에도 없던 수고요. 김은지 선수도 살짝 이 순간 좀 놀랐어요. 이 수를 보는 순간. 야 이게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뭔가 받아주면 한 칸 띄어서 계속 중앙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칸을 띄어서. 이 흑의 형태를 약간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김은지 선수도 이의 질세라 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걸 밀어서 뭔가 여기를 밀면 딱 젖히고 예 붙여도 그냥 끼워서 싸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싸움이 가능하고 여기 늘면은 같이 늘어서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막으면 이런 식으로 틀어막아서 자연스럽게 중앙쪽으로 진출하는 거죠. 이거는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김은지 선수 한 최장 선수 한 번 더 예 말 그대로 3연소 어깨 집품이에요. 여기서부터 예 1, 2, 3인데 오늘 여기 어깨 집었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예 3연소 어깨 집품이 나왔습니다. 아 아주 이례적인 바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쪽을 붙여서 김은지 선수는 굉장히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받아주면은 여기를 밀어서 자연스럽게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게 차단이 되죠. 예 여기 늘면 일로 끊고 이게 이제 흑의 주문입니다. 자 이러니까 최장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응수타진 하나 하고 만약에 받아주면은 요렇게 입구 자동석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흑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 정수고 100도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이런 데를 두더라도 다 이어줘서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렇게 하면 해놓고 다시 날을 짜 자 이러니까 흑이 여기를 밀어서 둡니다. 요 최장 선수는 어떻게든 요기를 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날을 짜를 뒀어요. 근데 막상 흑이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약간 싱겁게 됐습니다. 최장 선수가 여기를 투입, 투자를 많이 했는데 흑이 살아버리니까 좀 그 허무해졌죠. 이 장면에서는 최장 선수가 여기를 교환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교환을 그래서 받으면 뭔가 치받거나 해서 이 돌이 못 살아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면서 두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게 됐어요. 흑이 잡으면서 흑이 좀 편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느니까 한 칸을 띄고 여기를 한 칸 띄고 또 한 번 한 칸 띕니다. 대주족이죠. 최장 선수는 계속 방방 중앙으로 날아가고 있고 김은지 선수는 그냥 계속 한 칸만 띕니다. 정말 단단하게 바둑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또 한 칸 여기를 두니까 또 한 칸 계속해서 한 칸만 띄고 있어요. 근데 수순 중에 여기 이 백이 급소 자리를 뒀을 때도 김은지 선수가 여기보다는 이쪽을 치받는 게 좀 더 좋았고요. 뭐 이런 모양이 되면 이렇게 치받더라도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그때 한 칸 띄거나 입구자로 나가고 했으면 이 백이 전체가 다 엷기 때문에 차단이 돼 있어서 수습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붙였을 때는 최장 선수는 이걸 치받는 게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걸 넣는다는 얘기인데 끼우는 거는 안 되죠. 이거는 백이 무리인데 이때는 그냥 여기를 나가서 바꿔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두 점을 잡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몰아서 바꿔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흙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백은 손을 빼고 이거는 백이 잘 됐어요. 예 지금은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는데 실전에 최장 선수의 이수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격이 잘 안 되죠. 한 칸을 뛰어나가서 예 백도 좀 열기 때문에 약간은 김은지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에요. 자 여기 건너붙여서 이제 받아주면 끊어서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이때도 그냥 흙이 찔러놓고 이렇게 한 점 잡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쉽게 둬도 됩니다. 자 그런데 김은지 선수가 이걸 나가면서 굉장히 강수로 들고 나와요. 치받으니까 여기를 붙여서 연결을 하니까 여기까지 늡니다. 백도 모양이 꽤 얇기 때문에 이렇게 쌓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한 칸을 드니까 늘어서 이 돌을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점을 작게 잡으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장 선수도 여기를 치 받아서 아마도 이제 요기가 이쪽이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요기가 이 백전체가 좀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중앙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늘자니 이쪽이 끊기면 요 돌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를 둔 겁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도 김은지 선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날일자를 두면서 요렇게 이 세 점을 연결하면서 두는 게 안전했는데 여기서 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네 점을 키워서 그냥 움직여버려요. 딱 봤을 때는 좀 무거워 보이는 핵마이긴 한데 백에게도 약점이 있다 이거죠. 백이 여기를 나가니까 이쪽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 호구 쳐놓고 그리고 나서 백도 두텁게 여기를 지켰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두는 게 정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흙이 이곳을 입구자 붙이고 요런 데를 두어서 연결이 됩니다. 일로 받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어서 그러면 흙도 백도 넘어가는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AI는 이렇게 두는 걸 백으로 추천을 했는데 최정 선수는 흙이 연결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텁게 이렇게 지켜버렸어요. 자 이러니까 여기를 딱 한 칸을 띄워서 이 돌을 움직여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둑이 아주 팽팽한데 이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일단 입구자 여기가 선수인데 이 선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둔수는 좀 무거웠죠. 여기서는 정수가 이 자리가 정수입니다. 어차피 연결이 안 돼요. 이 중앙을 끊기는 게 있어서 근데 좀 무겁게 행마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가 김은지 선수에게는 찬스였고 이 바둑 통틀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실전에 이 젖혀서 뒀는데 가장 무난하게 뒀잖아요. 근데 좀 무거웠어요. 책략 부족. 지금은 여기까지 갔어야 됩니다. 받아주면 뭐 당연히 득이죠. 이렇게 선수하고 돌이 여기가 아니라 당연히 뭐 중앙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김은지 선수가 안 둔 이유는 이걸 나와서 끊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얼핏 보기에는 흙이 다음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돌을 밀어서 이렇게 버리고 이런 식으로 중앙을 붙여서 연결을 해두면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여기는 뒷문도 터져 있고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흙이 신뢰가 많기 때문에 흙이 편한 바둑이라는 거예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거운 행마가 하나 나왔고요. 입구자가 너무 제격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이수가 나왔는데 이수도 아쉬운 수예요. 백이 입구자가 너무 딱입니다. 백이 이 둘 수가 너무 쉽게 쉽게 둘 수 있게 흙이 마치 그 급소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AI의 추천수는 뭐 여기였는데 여길 둬서 뭔가 이런 데를 붙이면 이 돌을 또 희생을 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가 급소잖아요. 여기를 흙이 먼저 두고 한 칸을 뛴다거나 이렇게 두었어도 실전보다는 훨씬 수습하기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평범하게 그냥 김지 선수가 행마를 했는데 백이익이 너무 딱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행마가 지금 어렵죠. 여기를 둬도 이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먼저 딱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하나 젖혀놓고 안 받은 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끄는 수도 문제의 수였어요. 이 수도 지금은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이 끊어지는 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끊었는데 막상 한 칸을 딱 띄워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흑의 형태가 지금 여기를 받았다가는 여기가 선수가 되면 이게 지금 돌이 다 갇혀버립니다. 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김은지 선수가 여기로 이제 반격을 갔는데 여긴 항상 호구치는 순간 타개가 되죠. 이게 바로 끊는 게 잘 안됩니다. 이게 선수가 되고 나와서 끊는 순간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랑 흑이 무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연결을 했 단술 쳤는데 여기서 사실 최정 선수가 연결만 했었어도 흑이 응수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되고 여기 연결하자니 중앙이 위험하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는 다른 판단을 하죠. 연결을 안 하고 이걸 끊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흑이 좀 괴롭긴 마찬가지예요.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나갔는데 저는 사실상 이수가 이바둑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는 무조건 일단 차단을 같이 하고 나갔어야 돼요. 요 밑에는 안 죽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는 안되고 백이 결국은 밀어서 이렇게 이쪽은 버리고 그리고 중앙을 잡아야 돼요. 그럼 선수를 잡고 흑이 이제 이쪽 큰 자리를 두든 여기를 늘어서 차단하든 바둑은 백이 좋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었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이거를 그냥 나갔다가 백이 연결을 해버리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흑이 흑이 잡는 자에서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게 다르게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백이 여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곳을 가일수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가 놓고 여기까지 연결한 게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이 다 살아갔고 집으로도 큰 자리죠. 그리고 중앙 흑이 약하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양곱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띄었지만 거의 자연스럽게 지키지도 않고 중앙에다 가일수가 돼버렸어요. 이러면서는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걸 움직여 나가면서 둔 이 핵마들이 너무 무거웠고 이곳에서 완전히 최정 선수가 바둑을 역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큰 자리를 실리를 차지했지만 사방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중앙도 못 살아있고 최정 선수가 공격을 은근하게 하면서 곳곳에서 이득을 보죠. 이쪽도 처리를 해놓고 여기도 지금 자체로 잡긴 했지만 나중에 놓고따내기를 또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또 이 자리죠. 이거 선수 교환해놓고 가장 큰 곳 반상 최대의 곳이죠. 이거 뭐 차단을 못합니다. 이거는 뭐 밀고 이렇게 붙이면 그냥 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득을 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기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법 차이가 벌어졌어요. 사실 최정 선수가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예요. 이랬으면 그냥 한 4집 반 5집 반 백의 승리 계속 지킬 수 있었는데 약간 욕심을 냈죠. 욕심을 냈는데 여기서 김문지 선수가 치중한 게 일단 좋았고요. 자 여기서도 백이 이곳을 붙이는 게 정수입니다. 붙여서 젖힐 때 이렇게 뒀어야 돼요.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뒀어요. 이러니까 이 장면에서 김문지 선수가 만약에 여기를 뒀으면 이바둑은 진짜 복잡해졌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막아도 여기를 늘면 이 두 점이 아주 눈에 가십니다. 여기를 둬도 막으면 형태가 아주 기분 나빠요. 이쪽으로 늘었다가는 이쪽을 젖히고 끊어서 이거는 바로 수가 납니다. 이건 죽어요. 오공도하로 백이 여기를 둬서 패를 내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쉽게 이렇게만 둬도 빅이 납니다. 엄청나게 득이죠. 선수로 흙이 빅이 나니까 이러면 아마 순식간에 미세해졌을 거예요. 백도 뭐 여기서 그 AI의 정수는 이걸 젖히고 이 패를 한 다음에 팻감을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입구자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이게 AI의 쌍방간의 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태도 그냥 안 죽습니다. 이것도 거의 빅이 나는 형태고 이랬으면 바흙도 굉장히 복잡하고 집차에도 한 집반 두 집반까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게 지금 바둑이 불리한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끝내기를 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백이 너무 편해졌죠. 이 끝난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일곱 집이 나고 백이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형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바뀌는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수순이었어요. 이렇게 돼서는 마지막 김은지 선수의 희망도 사라졌고 이후로는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됐지만 김은지 선수에게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2024 닥터지 여자 최고위사 결정전 최종국이었죠. 김은지와 최정 최정과 김은지 이번 대회 우승자는 최정 선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불가 불가 2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발표된 랭킹에서 10년 8개월 만에 최정 선수를 내려오고 최정 선수를 끌어내리고 김은지 선수가 랭킹으로 새롭게 복귀하면서 맞은 첫 번째 결승전이었는데요. 1국도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2, 3국을 최정 선수가 다 승리를 거두면서 최정 선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건재하다. 최정 살아있음을 보여준 그런 발이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랭킹은 역전을 시켰지만 아직까지는 최정 선수를 뛰어넘었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한판이 됐고 아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대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정과 김은지의 대결 투톱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승자는 최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